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특강 두 번째네요 어제 핵심 체크 특강하고 함정피하기 300제 지문 수업을 했죠 전범위로 공부했고 마무리 정리하는데 짧은 시간에 전범위로 공부하는데 유익한 자료일 거니까 특강 들었던 분들은 그냥 딱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동영 볼 때 반드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다시 반복하면 전체 체계를 잡고 지문 헷갈리는 지문들 잘 바로잡는데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투자 간평 필수 테마 특강인데 투자론과 간평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죠 투자론에서 7,8문제가 나오고 간평에서 7문제 정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14문제에서 15문제예요 우리 단원 중에 8개 단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의 단원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계산 문제가 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최대 이 두 단원에서 최대 5문제까지 나와요 4문제에서 5문제까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나올 때 거의 반절이 두 단원에서 나오니까 이 단원에서는 계산 문제도 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계산기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투자 간평에서 10문제만 맞출 수 있다 오늘 수업 잘 들으면 14문제 중에서 10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10문제만 맞으면 나머지 6단원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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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쉽지 어찌 됐거나 자 오늘 수업은 지문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문 30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워드라고 해서 2개 중에 3개 중에 선택하거나 빵꾸 뚫린 거에 채우는 핵심 키워드 지문 30개 그래서 각 단원 두 단원에서 60개 지문씩 해석하고 29회부터 34회까지 총 6년 동안 나왔던 투자론 간평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내는데 이걸 다 정리해보면 출제 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론에서 29회부터 34회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7개의 유형으로 정해질 수 있고 간평에서는 8개의 유형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기출 문제 총 6년 동안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면밀히 좀 따져보고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해보죠 필스테마 특강 투자 간평에서 투자론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내용 정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 핵심 체크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서 전범위를 한번 쭉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지문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레버리지에서 자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이라고 나왔어 이 말은 돈을 많이 빌릴수록 타인 자본을 활용할수록 이란 얘기죠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많이 빌리면 위험이 어떤다 위험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야죠 이 지문은 답이 없다 그랬어요 특강 듣는 사람만 답을 잘 체크해야 되고 혹시 답이 체크가 안됐으면 가기 전에 꼭 확인해가지고 옳게 틀렸는지 옳는지 짜져보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는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돈 빌리면 위험은 증가한다 라는 거죠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위험 또한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두번째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그러면 좋은 거죠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종합수익률 총자본수익률 저당수익률 있을 때 좋은 게 나타나면 이자율 저당수익이 뭐해야 된다? 가장 작아야죠 돈 빌리는 차입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는 지출이니까 이자율이 작아야 돼요 자기자본수익률이 가장 커야 되고 내돈만의 수익률 합친 종합수익률이 가운데 이자율 저당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자 정의인데 총자본수익률 저당수익률 정의 되려면 얘가 커야 되고 이자율이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맞는지 보면 얘가 얘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네요 2번 질문은 옳은 질문이고 자 3번에 보죠 자 기대수익률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대수익률은 예상수익률이죠 예상되는 수입과 제출을 바탕으로 얼마 벌 거다라고 하는 예상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근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정할 때는 가중평균을 통해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수익률이라고도 해요 평균은 기대수익률을 얘기하고 자 그런데 자 보니까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요구수익률을 얘기하죠 자 요구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와 뭐? 무위연률과 위험할증률 무위연률을 대표로 쓰는 것이 뭐가 있다? 금리죠 금리 무위연률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지고 위험 커져도 위험할증률 커지니까 요구수익률 커진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이기도 해요 4번이 그렇죠 자 보니까 무위연률이 커졌어요 무위연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 뭐한다? 상승한다 라고 나와야죠 이때 무위연률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금리죠 금리가 상승하면 요구수익률 커진다 요구수익률 커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죠 4번도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기대와 요구가 나왔을 때 두 개 비교했네요 자 기대가 요구보다 높을 경우 그러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를 한다 그럼 살 거니까 가치가 뭐한다?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결국 기대가 또 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죠 기대가 컸으니까 기대가 점차 뭐한다? 하락한다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할 때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기대가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맞네요 투자를 채택한다 6번 보죠 자 투자에서 위험이 등장하는데 위험 위험의 종류가 금사유법인 우리가 중요한 건 금사유를 정해 알아야 돼요 금융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위험 사업은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 임대료를 충분히 못 버는 거죠 이때 원인에 따라서 시, 운, 위 시장, 운영 위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운영이면 관리비, 운영, 경비 근로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유동성 위험 유동성 중요하죠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고 현금화가 어려워서 손실 보는 거 유동성 위험 이라고 얘기하죠 6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부채가 증감에 따라서 타인자원을 빌림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위험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뭐다 금융위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속여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자본을 활용함에 따라 부채를 활용함에 따라 레버리지를 활용함에 따라 LTVDTI가 상향됨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돈 빌렸다는 얘기예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위험 자 오른 지문이고 7번에 우리가 이제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뒤에 5가지를 배웠어요 보조 회전 통감 이렇게 보수적 예측은 미래 잘 안 될 거야 조심스럽게 미래 예측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기대 수 높으면 막 투자할 건데 막 투자하지 말고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인율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죠 회피는 제외시키는 거 위험한 건 안 하겠다 전가는 떠넘기는 거 변동금리죠 대표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의 통제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데 모든 위험을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 결과의 영향을 분석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은 집중 관리하는 걸 위험의 통제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럼 보죠 자 보수적 예측은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건 조심스럽게 하겠다 비관적으로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비관적으로 그럼 미래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결정하자 그럼 미래 기대 수익률을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되겠죠 수익의 추계치 이 추계치는 예상치 예측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계 추정 예측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의 추계치를 뭐한다 하향 조정한다 얘가 중요한 거죠 맞고 자 그래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맞네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대 수익률을 뭐한다 낮춘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라는 것을 보수적 예측 자 8번 쉽지만 자주 나오죠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위험이 크게 느껴지면 함부로 투자를 안 해야 될 거예요 그럼 할인율을 뭐한다 높인다 이 할인율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떤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와야죠 이때 할인율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일부 어제 봤던 질문들과 많이 겹칠 거예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고 자 8번 틀렸고 자 9번 보죠 민감도 분석이 맞냐라고 했을 때 민감도 분석은 원인이 결과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를 따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봤더니 자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여러 원인들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그 결과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투자에서 결과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수익이죠 수익 개발은 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래서 투자에서 또는 개발에서도 민감도 분석이 등장하죠 언제 개발 타당성 분석에서 지시성 타투에서 타당성 분석에서 수익성을 검토하는데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낼 때도 민감도 분석을 했었어요 머릿속에 언뜻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따져보는 걸 민감도 분석 옳은 지문이죠 9번 옳은 거고 자 10번 표준 편차 엄청 중요하죠 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뭘 측정하는 지표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얘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위험은 뭐하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 투자자의 은혜에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해요 그럼 위험을 싫어하니까 좋은 투자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 작은 건 표준 편차 분산이 작은 투자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 변이 개수도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가 암기할 때 변이는 위험해라고 했으니까 위험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그래서 수익분의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 변이 개수고 이 위험을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이 개수와 위험은 비례니까 그럼 변이 개수법은 변이 개수를 다 각각 구해가지고 변이 개수가 어떤 걸 선택한다 작은 걸 선택한다 얘도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와 관련되어서 자 11번 보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안 좋은 투자안들만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래요 그럼 좋은 투자안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평균 분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내요 자 평균은 뭘 얘기하고 수익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내요 좋은 투자안을 효율적 투자안이라고 하고 효율적 투자안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죠 근데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위험과 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비례관계죠 그럼 효율적 전선은 오른쪽에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겠네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얘가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보니까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야 수익은 큰 게 좋은 거고 위험은 작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균 분산 원리죠 그럼 보니까 동일한 수익에서라고 했어요 수익이 똑같대요 그럼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위험은 어떤 거? 작은 최소가 되는 것을 선택한 투자안들의 집합이다 집합이란 말은 연결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되는데 점들의 집합을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은 옳은 지문이고 자 12번 보죠 자 분산 투자 효과 우리가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줄어드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만 줄어든다 라는 거였어요 자 포트폴 구성하는 자산 정보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이라고 나와야죠 자 비체계적 위험은 뭘 얘기한다?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을 얘기하죠 그럼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과 관련돼 있다? 개별성과 관련돼 있다 자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위험이 줄어드는 거다 라고 나왔어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 두 개는 꼭 기억해놔야 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건 체계적 위험으로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아무리 분산 투자를 많이 해도 전체 위험이 0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총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전체 위험이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여기에 비체계적이 나와야 되고 13번에 보니까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 투자할 때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이라고 나왔네요 1이면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맞아요? 맞죠?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어요 이 플러스 1은 두 개가 완전 똑같이 움직인다 할 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몰빵한 거랑 똑같잖아요 나눠서 투자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번도 옳은 지문이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나타나는데 예를 때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크다 이쪽 갈수록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일수록 이 말은 반대로 움직일수록 상관계수가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플러스 1이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어떤가 커요? 플러스 1이 크잖아 이쪽 가면 작아질수록 정신을 좀 차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이 말은 반대일수록 상관계수가 작아질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 비체계조계음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다 0일 때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14번 보죠 13번은 옳은 지문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는 역수다라고 했는데 우리 암기할 때 현저한 역수 감채가 아니라 저당상수가 역수죠 역수의 곱은 얼마? 1 이렇게 넣어야 되고 15번 보죠 이게 뭐가 이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채와 저당상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감채는 미래 목표액을 모으려고 할 때 돈을 얼마씩 납입할 거냐 납입액, 적금액, 부리백을 계산할 때 감채를 사용하는 거고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얼마씩 낼 거냐를 계산할 때 저당상수가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원리금이 매번 똑같아야 되는 연금이어야 돼요 그럼 무슨 대출 상한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상한 방식에서만 저당상수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일시불이나 연금의 내과 현가를 구분할 때는 첫 번째 돈만 본다 두 번째 시점 본다 이거였어요 나머지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봅시다 보니까 감채나 저당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돈이 5억 원 한 번 있죠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을 뭘로 바꾸려고 하는지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10년 후의 가격을 산정한다고 나왔어 그러면 일시불이 미래에 얼마가 될 거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된다 맞네요 15번 맞고 자 16번 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감채 저당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따져보면 임대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를 모두 라고 나왔어요 임대료가 얘가 돈이에요 그럼 얘는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모두라고 나왔으니까 한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즉 임대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여러 번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은 뭐다 연금인데 이를 뭘로 바꿀 거냐라고 봤을 때 어쩌고 저쩌고 현재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연금이 현재 얼마가 될 거냐 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사용된다 감채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17번에 보니까 음 딱 대충 눈에 딱 띄워야 돼요 원금 균등 방식이라 나왔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화폐의 시장 같이 계산해서 나오는 저당 상수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건 무조건 틀릴 거예요 자 뭐냐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으로부터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뭐가 사용됐나 저당 상수 이 식도 외워놔야 돼요 대출액 곱하기 뭘 곱하해서 예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 뭐다 저당 상수 그럼 식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이 식은 계속 등장할 거예요 무조건 계산 문제에서 이 식이 활용될 거니까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근데 무슨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저당 상수는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일시불의 내가와 현가는 역수 연금의 현가와 저당은 역수 연금의 내가와 감세가 역수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나오는데 얘를 다른 말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활용된다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감세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인데 다른 말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다른 말로 저당 상수의 역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얘를 다른 말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사용되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 지문이 워낙 중요하니까 출제자가 뒤통수를 좀 치려고 저당 상수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뒤에 써놓고 역수 이렇게 다 있어요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역수까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18번 보죠 현금을 음해서 자 유효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할 때 가공기 유하니까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무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기타 수입을 영업외 수입이라고도 하죠 더해서 구한다 음 맞고 당연히 가공기 유 근데 영업현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은 뭐냐면 순부체전을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 무조건 나올 거니까 자 19번 보죠 술의 산정 과정에서 순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구한다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죠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영업경비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빼야 돼요 빼면 안 돼요 빼야 돼요 영업경비 포함되면 영업경비 빼야 되니까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번 잠깐 떠올리면 재산세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유지수선비 들어가 유지수선비 들어가겠죠 보험료 들어가요 보험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광고료도 들어가요 광고비도 들어갈 거고 수도료 전기료 난방료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틸리티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유틸리티비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 시험에서 계속 유틸리티비라는 말을 쓰니까 이것도 영업경비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순을 구할 때 뭐 해야 된다 차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빼주면 안 되는 거 건들면 안 되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면 안 돼 그럼 더해야 돼 더해도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보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요 포함되죠 그러면 차감 하나 맞네요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차감하면 안 된다 맞네요 19번 오른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할인법이죠 할인법 순순의 현가 나오었을 때 한번 보죠 자 보니까 순순에는 순순에는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할인에서 투자 분석하는 할인법에 해당된다 맞네요 할인법 순순의 현가 이거 말고 현가 들어간 거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 회수 기간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할인법이죠 시사실 예정도 한글자막 by